유종의 미도 없었다 맨유. 마지막 경기에서 비극 중 유일하게 패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2021-22 시즌은 마무리도 좋지 못했다. 맨유는 23일 오전 0시 영국 런던에 위치한 세러스트 파크에서 열린 2021-22 시즌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38라운드에서 크리스탈 팰리스의 0-1로 패했다. 최악의 시즌이었다. 맨유는 이번 시즌 명가 재건을 노렸다. 보강은 확실했다. 레전드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를 비롯해 제이든 산초, 라파엘 바란 등 굵직한 영입을 했다. 팬들은 알렉스 퍼거슨 경위 후 8년 만에 리그 우승을 기대했다. 그러나 실상은 달랐다. 바란과 산초는 부상과 부진으로 제 몫을 하지 못했다. 브로노 페르난데스와 마커스 래쉬포드 등 에이스 역할을 하던 기존 자원들도 예전만큼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호날두는 여전한 득점력을 과시했지만 불화설에 시달렸다. 결국 원래 군나르솔 샤르 감독이 경질되고 랄프란 립 감독이 지휘봉을 잡았지만 반등엔 실패했다. 현실을 즉시했다. 리그 우승을 목표로 하던 맨유는 시즌 중반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 획득을 목표로 잡았다. 팬들은 실망했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러나 이마저도 달성하지 못했다. 토트넘 후스퍼 아스널과의 경쟁에서 밀려 6위로 내려앉았다. 6위도 불안했다. 웨스트엠 유나이티드가 이번 시즌 좋은 모습을 보이며 끝까지 경쟁력을 유지했다. 마지막 경기 전까지 맨유와 웨스트엠의 승점 차는 2점이었다. 자칫하면 순위가 뒤바뀔일 위기였다. 다행히 지류로 내려앉는 일은 없었지만 유종의 미는 거두지 못했다. 맨유는 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에딩손 카바니, 항리발 메브리, 스콧 맥도미니 등 후보 자원들에게 기회를 줬다. 카바니는 이 경기를 끝으로 맨유와 작별하기에 고별 경기였다. 후한 마타 역시 교체로 출전해 팬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눴다. 그러나 경기 내내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지 못했고 무기력하게 패배를 맞이했다. 비극 중 유일한 패배였다. 토트넘과 아스널을 비롯해 맨체스터 시티와 리버풀, 첼시는 마지막 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가져갔다. 비록 리버풀과 아스널은 원하던 목표를 이루지 못해 웃지 못했지만 팬들은 선수들의 노력에 박수를 보냈다. 그러나 맨유 팬들은 마지막 경기에서까지 한숨을 멈출 수 없었다. 한유철 기자 이메일 주소 포프투무단 전제 및 재배포 금지 한유철 기자 이메일 주소 포프투무단 전제 및 재배포 금지